맞춘 거 같은 과학 클럽이네? 어우! 데이트하는 동사무소 직원 같잖아. 동사무소 직원! 동사무소 직원 같잖아. 동사무소 직원! 주말 휴일에! 근데 지금 다 커플룩이야. 너무 똑같아. 오늘 3시에 끝나니까. 아니 이게 5시 색깔 왜 어떻게 이렇게 되지? 근데 노재가 우리 미주를 좀 만나고 싶었다고. 미주? 왜요? 만났잖아요. 왜냐면 만나지 않았어? 제가 MBTI를 좀 믿는 편은 아닌데 제가 MBTI가 ISFP고 또 갔다 와! 또 갔다 와! 내가 느낌이 왔었어 노재 씨가. 제가 근데 제 성격이 조금 방송에 나가거나 이제 남들 앞에 설 때 되게 막 당당한 편이 아니라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이런 방송에서 더 말도 잘하고 근데 미주는 검사 한번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다시 체험했는데 또 나왔어요. 짝다리 봐. 짝다리 스티아나 이거 봐. 형이 솟는 거 보세요. 이거 봐 이거 어디 있는... 나의 안에 뱀서 티가 흘러요. 야 근데 우리 노재 씨는 내 ISFP일 거 같았거든. 아이키는 뭐예요? 이즈 E. 저 ENFP. 와우! ENFP. ENFP. 여기 둘은 뭐예요? 커플? 이때 전에 러브 러브 에로 브이. 에로 브이. 여기는 에로 브이. 내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에로 브이. 아니야. 제 씨는 에로 브이가 아니고 에로 브이. 에로 브이. 나는 뭔가 오늘 삼겹살 오빠래. 이름 뭐였지? 살려봐. 야 아직까지는. 삼겹살 오빠래. 야 근데 너네 오늘 너네 신혼여행을 우리가 따라 온 거 같다. 어? 커플룩이다. 민트커플. 좋아해요 오늘. 아니. 삼겹살 누르다 보니까 상영 오빠가 스파인 거 같아. 잠깐만 잠깐만. 둘이 좀 일어나줘요. 어? 의자까지 커플이다. 둘을. 아 정답이에요. 사진 한번 찍어. 아 진짜. 야 민트 오늘. 야 난리 났네. 이거 진짜 난리 났다 야. 예쁘다. 잘 어울리네. 되게 잘 어울리네.